안녕하세요. 배울학에서 필기과목에서는 측량학, 토질 및 기초를 강의하고 있는 박용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기합격전략 설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그리고 배울학을 선택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배울학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필기합격을 위해서 기본과정에 대한 것, 기초입문과정도 있고 또 기본과정, 이론에 대한 것,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형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요. 먼저 전략에 대한 생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커리큘럼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내가 합격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토목기사 전망이라고 표현했는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토목기사를 왜 취득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토목가 나왔으니까 토목기사 당연히 따야지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이다. 그럼 취업도 내가 회사를 들어가겠다. 아니면 공무원 쪽을 하겠다. 다 가산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공무원은 가산점이 있고요. 공사시험 같은 경우 토목기사가 없으면 아예 시험물 응시를 못하는 그런 공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회사를 들어가겠다 생각한다면 회사도 설계회사가 있고 시공회사가 있고요. 감리회사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감리회사라고 하는 부분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회사라든지 진단회사. 그럼 좀 작은 회사들이지만 그런 작은 회사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나중에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먼저 생각을 해보실 때 나는 먼저 이런 쪽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설계회사를 가겠다. 그럼 설계회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더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걸 좀 많이 검색해보시고 그러면서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들 있을 때 그런 선배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저희 배우라기에다 물어봐도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냐? 왜 필요하냐? 토목기사를 취득하면 설계사, 시공사 어떤 우리가 응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출발선에 쓸 수가 있어요. 토목기사가 없으면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토목기사는 무조건 잊고 봐야 돼. 그러면 왜 그런 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기사라, 즉 기술자거든요. 기술자는 등급이 매겨 있어요. 어떻게 등급 매이냐? 초급기술자다,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이렇게 네 단위로 돼 있어서 점수가 다 35점, 45점, 55점, 75점 이렇게 점수가 돼야지 되는데 그때 점수가 대학을 나왔느냐? 그러면 20점. 기사자격증이 있느냐? 3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경력 점수 몇 점? 이렇게 해서 전체 합쳐서 100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초급기술자 35점이 될 수가 없어요. 35점이. 그럼 35점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술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초급기술자로도 등록이 안 돼. 그럼 뽑겠어요? 당연히 안 뽑는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토목기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내가 등록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합격률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제 생각하시면 돼. 2020년에 대한 시험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우리가 통기치가 계속 나오거든요. 17년도 그랬고 18년도 그랬고. 지금은 19년에 대한 거니까 18년 거에 대한 거가 나와 있는데 필기 응시자가 1만 명 정도 돼. 1만 명 정도. 그중에 3천 명 정도가 합격한 거죠. 그러니까 한 30% 가까이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 실기 응시자가 5,183명. 누적된 인원인 거죠. 누적 합격자까지 합쳐져서 5,283명 중에 합격자는 2,941명 합격하다. 그래서 거의 한 55.7% 합격한다. 그러면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2년 동안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실기 시험. 그러니까 2년 뒤에 해야지. 이러면 안 돼.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최대한. 왜냐하면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셔야 내가 필기를 한 번 떨어지고 실기를 4,5번 떨어졌어.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했어. 다 자격증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인데 그렇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빨간색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합격하셔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그에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선이 이렇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기술자 직무 교육하는 쪽에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기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기술인협회에 여러분들이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술자가 되면 그러면 위공과에 대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80만 명 정도 돼. 그러면 건축토목은 건축토목에 대한 인원이 약 64만 명 정도 됩니다. 64만 명. 그중에 기사 합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30만 명 정도? 36만 명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없다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게 왜 그러냐. 제도 때문에. 제도 때문에. 예전에는 자격증제였는데 그 다음에는 학격력제로 바뀌었거든요. 학격력제로 바뀌다 보니까 학격력제야. 학력제, 경력제.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한 10년 동안 거의 많이 안 땄죠. 그냥 학력, 경력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러다가 다시 역량지수라고 하는 지금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바뀌게 되는 형태가 되면서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왜 자격증을 취득시키게 했느냐. 자격증을 없어도 경력만 갖고도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는 너무 자격증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격증을 안 딴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는데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좀 폐단을 막자는 거가 있어서 그런 법으로 바꿨었는데 그렇게 자격증 없이 학격력제로 하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겼냐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따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해놨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공개는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기술사도 안 따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자격증 인정해줘야 되겠다. 나라도 그때 안 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제대로 바꿔서 했던 거니까 합격률에 대한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안에는 난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바예요. 난 이 안에 합격자로서 이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에서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기술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될 이유가 충분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응시 조건을 좀 설명해 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넣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휴학을 하기 전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기사 이상 등급을 취득한 사람은 경력이 있으면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기사시험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으면 3년 이상 경력이 있으시면 응시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졸업 예정자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3학년 2학기 등록금을 안 내고 휴학해버리면요. 졸업 예정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등록금을 꼭 내셔야 돼요. 내셔야 그럼 4학년 1학기에 내가 휴학을 하잖아요. 그럼 휴학을 하더라도 등록금을 낸 학생은 졸업 예정자가 돼요. 그런데 등록금을 안 내고 휴학한 사람은 졸업 예정자가 안 돼요. 그냥 6년째, 3학년 때 그냥 휴학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든 아니면 내가 다른 준비를 좀 하려고 휴학을 하더라도 꼭 등록금은 내고 휴학하세요. 그래야 기사시험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려고 제가 설명을 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나 졸업자들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신고가 있어야 기사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기사 2급이라고 했는데 기사 2급 취득한 사람이나 요새는 3년제로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2년제가 아니라 3년제로 바뀌어 있으니까 3년제 나온 사람이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2년제 전문대학 분야에서는 또 2년의 경력이 있어야 기사시험이 응시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된 사항이 없을 테니까 이 정도 응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 방법에 대한 과목 해보면 6과목입니다. 역학, 증량, 수리, 철콘, 토질, 상하수도 과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후에 다시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6가지 과목에 대해서 합격을 하시는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야. 즉 120문제 중에 72문제 맞으면 합격이야. 72개만 맞자. 그러니까 좀 너무 가슬아슬하니까 그럼 한 75개 정도 맞자. 75개 정도 내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리 모든 점수가 100점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40점 미만인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5점 맞을 거냐. 7개 맞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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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인데 얘가 35점이야. 그러면 그냥 꽝 나가래.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 과목이 싫어. 그럼 이 과목을 안 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 최소한의 점수 맞아줘야 돼. 40점 이상은 획득해야 평균으로 들어가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버리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6과목에 대한 내용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저와 3년 동안 내가 권중국 전공과목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왜 많이 알고 있지 않냐면 직접 투입돼서 그거 안에서 속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거든. 그런데 기사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기사시험은 좀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볼 수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마스터를 빨빨리 해야 돼. 그런 마스터를 빨빨리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해보면 먼저 기본에 충실하자. 그러면 내가 공부를 어떤 걸 하고 있다. 만약에 측량이니까 그러면 내가 수준 측량을 내가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수준 측량에 대해서 정의 알아야 된다 이거야. 정의. 정의를 먼저 쫙 수준 측량이라는 게 뭐냐. 높이를 재는 측량이다. 그럼 끝난 거야. 정의야. 100점이야. 수준 측량은 높이를 재는 거니까.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하냐. 그래 수준 측량에서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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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을 한다. 분류를 어떻게 해놔. 그럼 이제 종료된 건 기계를 어떤 걸 사용하고 방법은 또 어떻게 있고 이런 것도 분류를 해놔. 그럼 그때그때마다 내용은 이게 직접 수준 측량이냐. 간접 수준 측량이냐. 그럼 직접 수준 측량은 이렇게 하고 간접 수준 측량은 이렇게 하더라. 내용을 쭉 적어놔. 그러면서 대책에 대한 건 뭐냐.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계산 공식에 대한 거. 응용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결과 또 대체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유의사항 많은 걸 틀렸다. 아니면 이런 걸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이런 내용은 잘못 알고서 이렇게 풀어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것을 정리할 때는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 드는데 제가 샘플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다 겪었잖아. 이런 식으로 저도 막 과목별로 이렇게 다 공부를 했었어요. 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막 정리하고 틀리면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과목별로 막 다 설명을 이제 빨빨리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책 가꾸는 복습이 빨빨리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양을 생각한다. 왜 이렇게 자꾸 많은 양만 써있냐. 뜨문뜨문 쓰더라도 뜨문뜨문 이렇게 쓰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좀 해놔야 내가 이 과목을 봤어? 그러면 좀 빨빨리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걸 할 때 얘네가 힘을 발휘해. 그때 책은 내가 공부하던 책으로 다시 보잖아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빨리빨리 보는 게.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빨리빨리 봅니다. 그럼 나중에는 시험 볼 때쯤 되잖아요. 6과목을 하루에 다 봐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생각하면 한 문제인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다. 이게 뭐냐. 내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문제가요.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들어와. 그게 응용이야. 응용. 응용된 문제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거 한 문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응용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문제 풀 수 있다. 안다. 아니라고. 그 문제와 유수한 문제들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패턴을 묶고. 이런 문제는 싸게 묶어서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부산에 갈 때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길 많잖아. 그런데 제일 빠른 길은 경복수로 타든가 아니면 KTX 타든가 SRT 타든가 비행기를 타든가. 그렇죠. 자가용을 가져갈 때도 여러 가지 길로 있듯이 어떤 방법으로 딱 표현해서 그거대로 쫙 굴미엿듯이 엮어버려. 그러면 사람이 외우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런 형태로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기본. 그런데 내가 이거 모르면 큰일 나. 막 그냥 다 알아야 돼. 막 그거에 집중 포함하고 있어. 시간 낭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뭐냐면 왜 시간 낭비냐. 이걸 대충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기 위해서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틀, 삼일 써버리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인 산을 알면 되는 거거든. 산을 보아야 되는 건데 막 그 나무 하나하나 하나에 막 목숨 걸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런 건 너무 어려우면 체크를 해놓고 아, 내가 이 부분은 모른다.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본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거기는 빨리 넘겨요. 그냥. 넘겨서 뒤에 걸 빨리 봐. 뒤에 걸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에 화분에 물 주듯이 한다. 무슨 말이야? 매일 하라. 매일 매일. 몰아서 해야지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아, 뭐 겨울이야. 스키장 막 2박 3일 놀러 가. 뭐 아니면 여름이야. 막 해변 가서 좀 놀다 와. 뭐 봄에는 산 등산 갔다. 3, 4일 놀다가 다시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한 사람하고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되는데 3일 놀러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서 6시간 더 몰아서 8시간 공부해야지. 말이 쉽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디를 놀러 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놀러 가더라도 놀러 가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정리를 좀 한 거라든지 마음 편하게 놀 땐 놀고 정리한 거 좀 짜투리 시간대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도 매일 해 주셔야 이 사람 머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사한데요. 안 하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근데 그걸 매일 닦고 닦으면 한 번 볼 때보다 두 번 볼 때보다 세 번 봤을 때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씩 되새김질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토목기사 우리 배우라 합격 합격 전략에서 보면 토목기사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수험생들 특히 주의할 점들인데 여러분들은 이 기사 시험을 접해보질 못했거든요. 기사 시험 문제를 접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아휴 뭐 학교 시험 문제보다야 되게 쉽겠지. 쉬운 건 맞아요. 쉬운 건 맞는데 학교 공부는 깊어요. 깊어. 깊어. 기사 문제는 얕어. 얕은데 기사 문제는 전체를 다 해야 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떤 범위였다면 이결 아니야. 얘는 그냥 한 감옥 통이야. 그러니까 얕은데 어때요? 넓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 거 깊이 파고 들어가지 말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어려운 거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 풀어내는 시간이 소요되는 한 문제와 얕은 데서 한 문제 한 문제 맞는 건 어차피 점수 5점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데서 많이 맞추면 되잖아요. 쉬운 데서 많이 맞추고 어려운 데서는 그냥 틀려요. 나도 틀리고 쟤도 틀리는 거야.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왜 내가 뭐 또라이야? 아니면 내가 뭐 토목과 아니었어?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 그렇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이는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남도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부분을 알아갔을 때 쾌감이 있거든. 나도 알아.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근데 공분을 그렇게 내가 다 모든 걸 파악하고 이해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냥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희한한 게 이해가 되게 빨라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둑 두는 사람들보다 훈수 두는 사람 잘 보이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훈수 두는 사람 같아. 그냥 왠지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그 책 어디 있는 건지 기억이 나. 그러면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책이 어디 있는지 알면 찾아보면 되거든요. 매일매일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학교 시험하고 다르다. 한 문제 너무 오래 풀지 말아라. 이 한 문제가 1분이면 끝나는 거거든. 1분에 빡빡빡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 집중하고 있다 보면 시간 다 날아가고요. 너무 깊이를 얕게 해라. 범위를 넓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낮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또 잘 많이 해놔라.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울학 퍼리큘럼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인문이론 이론과 학습 전에 과목 전체 프리뷰를 이런 데 쭉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과목은 이렇고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쭉 설명해놨구나. 그러면 그런 내용들만 챕터별로 아까 제가 정리했듯이 그냥 좀 적어놓으세요. 미리 적어놓고 대신 칸은 많이 많이 띄워놔. 노트를 좀 많이 사서 왜냐하면 그 책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술사 준비할 때도 되게 도움돼요. 제가 이거 정리해놓은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준비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써먹잖아요. 우리 시방서 안 받기는 한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놔라. 그래서 기본이론에 대한 거 합격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이론에는 충실해야 돼요. 여기다가는 많은 시간 투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투입하시고 시험 이제 3주 정도 남았을 때 3주 정도 남았을 때 3주나 2주 최소한 2주 2주 남았을 때요.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방법이 바뀐 애들이 많아. 야 기출문제에서 다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니까 기출문제 드립다 풀면 돼. 30년 넘은 자격증이에요. 그렇잖아요. 80년대 나오는 그런 자격증인데 기출문제를 다 외운다고요? 어려워요. 어려워. 몇 년도 기껏해야 7년도 푸는데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한 과목에 20문제가 3일을 봐. 그게 7년이야. 몇 문제야? 그게 6과목이야. 어떻게 그걸 다 외운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두면 안 되고 이론을 충분하게 본 다음에 이 기출문제 왜 푸느냐. 내가 공부는 이렇게 해왔는데 기출문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 또는 이렇게 갈라진 것들이 기출문제는 합해질 수도 있어.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미리 풀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3시간 시험 보는 거거든요.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못 가니까 커피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얘기해서 갈 수는 있어요. 가는데 감독관이 따라가요. 그건 아셔야 돼요. 뭐 어떡하지 사정에서 만약에 내가 갔다 감독관 따라간다니까. 따라가서 부정 얘기할까 봐 부정 얘기할까 봐 뭐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푸는 시간은 꼭 가지시기를 강조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마무리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목별 주의사항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여섯 과목에 대한 내용인데 역학이 있고요 측량이 있고요 술이 있고요 철근이 있고요 토질이 있고요 상할 수도 있어요. 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역학 같은 경우는요 영어랑 비슷해요. 영어랑 왜 역학이 영어랑 비슷하냐 계산 문제가 한 14문제 15문제 나오거든요. 14문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오고 12문제 14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었다고 해서 눈으로 풀어 공식이 어 이 공식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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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납니다. 우리 공대생이고 볼펜으로 문제 풉니까 아니잖아요 샤프로 문제 풀었지 잘못된 문제 썼잖아요 내가 풀어보지 못 않는 문제는 내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이 보고 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풀어보셔야 되고 풀이는 다 가리시고 계산기 내가 눌러가면서 내가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눈으로 풀어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측량 각 구분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다른 과목들은 1장 배운 내용이 2장 배우고 3장 배우고 좀 달라도 4장 5장에서 분명히 연관이 돼 있고 그 툴을 갈수록 더 연관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측량은 일반 측량 응용 측량 사진 측량 이렇게 세 가지 나뉘지는데 이 일반 측량 분야에서는 달라 그냥 거리 측량 거리 측량 수준 측량 수준 측량 각 측량은 각 측량 그 다음에 기준점 측량 뭐 평판 측량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있어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연관되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해서 수준 측량 모른다고 해서 거리 측량 못 풀고 각 측량 못 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응용 측량에서 얘네들을 내용을 조금씩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 뒤에서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측량은 다 분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가 돼 있어서 그 다만 여러분들이 측량을 싫어하는 이유가 오차 같은 거 그 다음 오차가 나은 걸 다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싫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럼 그 방법대로 풀어라 이런 내용이고 수리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학이 유체역학이잖아요. 유체역학은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멸역학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응용 그것도 훨씬 어려운 건데 왜 수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국가고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학 문제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못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리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같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수리학이 또 문제가 이렇게 막 복잡한 듯 보이지만 물리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물리에 대한 이해만 조금 더 끌어들어온다면 문제 그러니까 이론까지는 못 들어오더라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쭉 해왔다면 내가 이 방법을 알아 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리고 어쨌든 이 무리해전 건 정수역학이라는 게 있고 동수역학이라고 있는데 정수역학은 관수로만 또 다 연결이 돼 있어. 동수역학은 또 개수로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이렇듯 연관되어 있는 걸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고요. 철근, 콘크리트 역학하고 비슷해요. 철근, 콘크리트는 암기가 좀 많이 동반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토질 및 기초는요. 토질은 흙이에요. 흙. 흙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토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가 한 여섯 문제 한 다섯 여섯 문제 나오는데 토질은 암기 과목에 좀 많아요. 암기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서 암기를 제가 요청도 하지만 대신 실기랑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1차 때 토질을 많이 해놔야 2차 실기 시험 볼 때 좀 유리하고 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토질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를 쭉 상황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상하수도 공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도 하수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법이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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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법을 그냥 암기하시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암기, 우리는 암기에 강해. 풀어내는 것보다는 암기에 강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고득점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형태를 내가 준비할 때 난 이상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난 이상하게 역학이 좋아. 그럼 역학을 좀 많이 가게 돼 있어. 사람 손이. 난 이상하게 수리 싫어. 그럼 수리했을 때 손 잘 안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 시간, 동일 양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다만 너무 집중 포화한다 해서 그 점수가 많이 나오면 다행인데 걔가 많이 못 나와버리면 어쨌든 60점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좀 고루고루 공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표 점수를 제가 좀 예시를 드는데 상하수도 토지에다가 그렇지 이렇게 75점 70점 60점보다는 두세 개 더 많이 받아라 이거야. 많이 받아놓고 나는 수리 싫어. 뭐 해달라고 해서 수리는 한 60점 맞춰놓고 역학이나 철근은 난 좀 자신 없어. 그럼 한 55점 55점 해놓으면 얘가 3개도 맞아 있고 2개마다 있잖아요. 충분한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55점, 55점 반타작 조금 더 하자는 거 아니야. 20문제 중에 11개 맞춰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건 하지 마. 강의할 때도 내가 강의할 때도 막 그래요. 강의할 때 막 진짜 너무 어려운 부분이야.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막 4, 5년 만에 가우스 곡선 같은 거 그거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런 데를 무하로 파고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하지 마. 하지 마. 대신 잘 그중에서도 나왔다 하면 그 문제를 제가 가르쳐드려요. 그냥 그 답만 해요. 차라리. 그러면 그 문제 나왔다 하면 그게 나오니까 차라리 그걸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현장 가서 절대 안 써먹어. 가우스 곡선 같은 거. 현장에서도 안 써먹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걸 뭐하러 거기다 시간 많이 투자하냐 이거지. 그렇게 요령껏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 전 예전에 공부를 너무 어렵게 했어. 막 다 했어. 우리 때는 뭐 되게 책도 많았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거든요. 성한당 일진 뭐 일진사 그 다음에 크라운드 있었고 대부분 한솔 것도 요새 많이 나와있고 한데 그런 책들을 다 사서 다 비교해보면 미쳐버리는 게 뭐냐. 답이 막 다 틀려. 그러면 지금이야 네이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때는 못 물어봐. 출판사에만 물어보는데 출판사에 물어봐야 저자가 거기 있냐고요. 없지. 그냥 저자님께 물어봐서 답변 드려볼게요. 라고 연락도 안 와요. 그런 답답함 그런 거를 다 거치면서 했거든요. 저 독서실 독서실 끊어놓고 12시간씩 공부했어요. 12시간씩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 경험해보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좀 자신감은 많이 생기긴 해. 힘들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나처럼 해 이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략전술을 좀 짜라.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이론은 그 뒤에도 자격증 땄다고 공부 안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격증 따고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또 생겨. 궁금한 게. 그럼 그때는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더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때가 진짜 공부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합격하기 위한 전략 세워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뭐 이게 여러분들도 잔소리 같은 내용을 좀 하는데 진인사 대천명 맞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하늘이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사 공부는 요령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요령 꼭 공부한다. 야 공부에 요령이 어디 있어. 공부엔 요령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엔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을 배우라고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시험엔